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더 단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하더라 전군과 전사들이 과다판과 같이 더 단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하더라 전사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하더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고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의 신과의 인생에 대해 이는 십자가의 관계자 오상나오르소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하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창에 비치니 그 속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보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이세 오상나오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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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상나오르소